유럽에서 시작한 홍역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 중입니다. 우리 방역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, 설 연휴 해외여행 증가 등을 고려해 해외 유입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질병청은 병원과 의원들의 진료 때 문진을 강화하고 의심 환자의 진단검사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. 지난해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됐고 8명이었습니다. 국내 홍역 환자의 진단검사